이번에 새롭게 요비선을 쉽게 적은 힘으로 당길 수 있는 요비선 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전현 씨 우리 알만해서 힘이 제일 세요. 아유 좋아. 세 가지를 테스트해볼게요. 그냥 손을 잡고 제 거를 한번 뺏어볼래요? 어? 팔짝? 네. 땡기겠습니다. 어 땡겨보세요. 조심하십시오. 아 죄송합니다. 아 진짜 아프다. 자 그러면 두 번째 장갑을 한번 껴 볼게요. 장갑을 껴도 날 뺏을 수 있는지. 아 사살땡겨요. 아 힘이 너무 좋은데. 아 사살땡겨. 하나 둘 셋. 어 밀려요. 한 번 더 밀려볼래요? 아 아퍼. 사살땡기라 했잖아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 오케이. 자 그러면 제가 이 요비선 핸들. 이 요비선 핸들을 잡고 한번 당겨보세요.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. 이렇게 딱 물려주기만 하면 됩니다. 별로 힘을 주지도 않았거든요. 자 그럼 당겨볼까요? 안 밀리죠? 오 야. 진짜 안 밀려요. 야 이렇게. 그러니까 손쉽게. 요비선 작업. 이 핸들만 있으면. 손이 아프지 않게.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굿 아이템이에요. 아주. 굿. 굿. 굿이에요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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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.